킹거리다, 킹거리다, 킹거리다. 형 뛰어보세요. 생방송이 끝나고 이제 퇴근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미. 미. 아, 모자. 모형이. 반지는 뭔가요? 형이 열심히 할게요. 빨리 사와요. 민수야. 이거 3.5. 뒤로 좀 가주세요. 형이 열심히 할게요. 형이 얼마에요? 홍수아. 7.5. 형 방금 3.5라면서요. 이거 완전 맞추는 거야 명수야 형 명수야 명수야 시간수 형 집에서 돈을 안 가지고 어? 돈을 안 가지고 형 근데 아까 3주 몰아면서 갑자기 퇴장돼 형 진짜예요? 아 미안해 미안해 죄송해요 용수야 아 미안해 미안해 형 아니 제목으로 전하니까 아 용수가 에뛰드다 가렸어 어 가렸어? 이러고 있다가 엔딩 때는 딱 내려서 이렇게 둘이 보는 거였는데 제 엔딩 때 까먹어서 좀 이따가 준영이 급하게 이렇게 내려줘가지고 여기 안에서 늦었어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렇지만 잘 나왔나요 형? 잘 나왔어 근데 타이밍 괜찮던데? 아 진짜요?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